성령과 구원 지금부터 성령과 구원 강의 갈게요 오늘 내용으로 성령과 구원 핵심은 한번 다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삼위일체 부분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맡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줄 책임자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신뢰가 가세요 여러분 말을 진짜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앞에서 믿는다고 떠드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고 입으로 믿는 자 말고 온몸으로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따르는 자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따르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얘기는 초림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뿌려 놓은 씨앗이 자란 것을 추수했죠 그래서 그때 칭의 성화 성령 받은 사람이 나오고 또 거룩해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침략해 들어간다 라고 한 거죠 결국 천국을 차지할 거다 영주권 시민권 나아가 통치권까지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칭의 성화 영화로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소리는 죽긴 죽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영화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 칭의 성화 정도까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믿고 따르고 칭의 성화를 얻었더라도 죽음을 맛보는 자들은 죽더라도 죽음을 맛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이 소리고요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그 전에 자는 죽어서 믿었나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날 믿고 영화까지 맛본 자들을 말합니다 영화까지 이룬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질 않을 것이다 부활체를 얻어서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천국 갈 것이다 이 얘기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제가 한 번씩 그려드리는데 기억하시죠 영혼 동양에서 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양의 개념을 갖다 붙이면 설명이 쉽습니다 인간의 몸의 구성이 영혼 백은 육체랑 한 세트인 에너지적인 요소거든요 여러분 그 침을 맞는 데가 백에다 놓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에너지체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체의 재료거든요 도마보금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간다 이러고 백과 육은 한 세트로 땅에 묻힌다 그럽니다 땅에서 흩어진다 그래서 이 혼비백산 그런다고요 우리가 죽을 뻔했네를 혼비백산 혼은 날고 백은 땅에서 흩어지고 혼은 하늘로 날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영은 하느님한테 죽으면 돌아간다 그랬어요 육은 땅에서 흩어지고 그런데 육에 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영의 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칭루이를 얻었고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화를 얻었더라도 칭루이 성화 성령을 받고 혼이 거룩해지더라도 일단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체를 못 얻었으면 백과 육이 한 세트로 땅으로 흩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화까지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화까지 얻은 사람은 이 백의 부분이 죽을 때 이게 영적인 육체가 돼가지고 육만 죽지 영혼 백 이 백이 영적인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육이 온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혼과 백의 분리인데 영화를 얻은 사람은 혼 백 분리 될 일이 없으니까 죽음을 맛볼 수가 없죠 이 의미입니다 육체는 죽어요 육체 죽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더라도 영적인 육체가 있는 영화까지 이룬 사람과 칭루 성화만 이룬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믿긴 똑같이 믿었죠 죽은 뒤에 믿었나요 나를 믿은 자는 혹시 죽음을 맛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영적인 육체를 얻게 해주마 이 소리고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소리는 영화까지 얻은 자는 죽음을 애초에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이 말이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라는 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라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대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만 믿나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믿죠 내 말을 믿고 따르면서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소리는 칭의 성화 영화를 얻을 것이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혼이 거룩해지며 부활체까지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적인 육체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육체 얻게 해줄게 인간들이 그동안 다 죽음을 나빠하는데 내가 죽음 맛보지 않게 해줄게 혹시 죽음 맛본 사람도 내가 나중에 영생 얻게 해줄게 이렇게 책임자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 권한이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영생의 권한이 있어 이 소리입니다 빛과 생명의 존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로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내 말을 듣고 또 성자의 말을 듣고 나아가 성부 성령의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죽어서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예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요 영화 얻어서 바로 심판 안 받을 생각을 해야지 심판의 날에 영생을 얻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건 이미 1차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바울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와서 영화를 얻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칭이 성화를 얻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바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살아서 부활체를 얻은 분들은 천국의 통치권까지 이미 얻어서 이미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걸 어떡해요 부활체를 얻은 분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 거지 물질적 육체가 죽는 거지 영적 육체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물질적 육체로 오해해 버리시면 온갖 또 사이비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이해되시죠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이제 그때가 왔다 죽은 자도 살아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은 있긴 한데 이제 때가 왔다는 건요 지금부터는 이 소리예요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말 들었지 근데 때가 왔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소리예요 내 말 듣는 자들은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죽은 자도 살아날 그럴 소리들을 내가 복음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내 말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텐데 살아있는 자는 안 죽을 거야 이해되시죠? 이미 죽은 자들도 내 말을 듣는다면 살아날 텐데 내 말 듣고 따른다면 안 죽은 자들은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이제 그때가 왔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나한테도 아버지의 생명이 똑같이 있어 또한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인자라는 건 메시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 중에 최고 꼭대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 중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제자들은 끝없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누구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 의견을 따르는 게 옳겠죠 죽어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꼭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본인을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아버지 말을 잘 알아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남들한테 영생을 쏠 권한도 주셨고 또한 아들이 인자이기에 사람을 심판할 권세도 주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고 말지도 나한테 주셨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소리는요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라 내 얘기 듣고 나중에 지금 초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재림 때는요 내 얘기 듣고 이제 죽은 자건 산자건 다 부활해서 산자는 천국에 가는 생명의 부활 영생 얻어서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믿음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서 죄 짓고 죽은 사람 살아서 하느님 따르다가 죽은 사람 상급이 같을 수 없잖아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유대교 믿음은 일단 죽어서 저승 갔다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랬다가 뭐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제대로 된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안 보는 거예요 저승에 갔다 정도 느낌이고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죽은 자들 다 다시 부활시키고 산자들 놓고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가지고 그때 뭘 하느냐 산자들은 산자들 중에서도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일단 다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그러니까 1차 부활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느냐 진짜 유황골에 던져지느냐가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어놓으면 지금 제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진짜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에 전제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지금 심판의 날 온다고 믿고 있지 근데 이미 이제 그때가 왔어 지금 내 얘기 들으면 바로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럼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믿음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사실은 뭐 아니면 돈 돼 진짜 메시야 아니면 가짠데 가짜라고 판단한 거예요 진짜인데 가짜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자기를 믿음에서 설명 안 되던 말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영생을 쏜다 아직 심판의 날은 안 왔는데 안 왔는데 이미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심판의 날이 왔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런 거죠 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줄 권한이 있고 내 말 듣는 자는 지금부터 부활한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지금부터 천국 침략한다 지금부터 부활한다 이 느낌을 좀 잡으세요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온 거예요 지구에 왔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개나디는 폈는데 봄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완연하게 봄이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완연한 심판의 날은 재림 때 이루어지겠지만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재림 때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이미 추수는 시작됐다 이 얘기는 이미 칭의성화 영화가 시작되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이미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재림인 거지 초림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 그래서 부활을 얻는 자는 이미 얻어서 천국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예수님의 상황 인식과 똑같은 상황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심지어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는 오히려 지옥 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 지금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 34, 36절 볼게요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 돼 저 세상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자격 얻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저 세상은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은 다시 거기서 무슨 장가 시집을 가 거기는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어 그럼 이 얘기는요 천사도 다양한 레벨이 있지 않을까요 영화까지 얻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화를 얻은 존재들이 있는 세계는 그 사람들은 죽음도 경험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랑 같다고 하죠 너네들도 천사랑 같아질 수 있어 부활하면 부활체를 얻으면 그래서 부활체를 얻은 하나님 자녀가 사실은 천사다 이 얘기도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천사를 목표로 하십시오 천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경지가 되겠다 이건 최종 목표고 1차 목표는 천사가 되자 더 1차 목표는 성령 받자겠죠 성령 받아서 혼을 양심적으로 갈고 닦는 중에 부활체를 얻으면 이긴 자가 돼서 부활체를 얻으면 이긴 자라는 것은 욕심을 이길만한 실력을 확보해서 부활체까지 얻은 분은 천국 가서 통치권까지 얻는다 그 분을 부활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 천사도 부활체 얻은 양반들이다 다만 모든 천사가 그렇다는 건 아닐 거예요 천사도 다양하겠죠 칭의 수준의 천사 성화 수준의 천사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는 부활을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활체를 얻은 천사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에서 14절이요 그분은 피해져준 옷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재림 때 내려오시는 그 부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사랑의 진리 아닌가요? 양심의 진리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 타고 그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죽이죠 요한계시록에서 19장 19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를 해줘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내려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이고 이름이 하늘의 군대 그분이 데리고 오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겠죠 다 희고 깨끗한 그런 모시옷을 입고 있다는 건 그분들도 다 부활한 존재들이네요 부활체 부활의 자녀들이 흰말 타고 순수한 흰말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빨리 부활체를 얻으셔서 이 천사가 되셔야 예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군대는 추수꾼입니다 예수님의 추수꾼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일 이상한데 근거가 있죠? 이상한데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볼까요? 이 모든 걸 보고 듣고 한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멍들여서 천사가 이제 미래를 쭉 보여준 거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천사도 하느님 같으니까 요한한테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지 마라 나도 너나 너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이라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천사도 똑같은 양반이 지금 부활을 얻으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같은 존재고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 지금 이 천사 이 천사를 칭이성화 영화를 얻은 하느님의 부활의 자녀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천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 천사의 말들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천사를 그 전에 유대인들이 천사를 생각한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다른 또 다른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천사를 우리가 다르게 봐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활한 자녀이다라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추수하러 데리고 내려오는 존재도 천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추수꾼으로 보내놨는데 그럼 부활의 자녀를 보낼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추수꾼이 부족하다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추수꾼인데 추수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늘이 좀 내려주길 바래라 했는데 그러면 하늘이 천사를 내려준다라고 혹시 이해하신다면 그 천사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천사랑 동급이잖아요 추수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추수꾼이 되시면 칭의성과 영화 얻어서 부활의 자녀가 되시고 추수꾼이 되시면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천사라고요 천사랑 동급이라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천사를 뭐죠? 게임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NPC 그러나요? 뭔가 인간이 아니고 플레이어가 아니고 하느님이 이렇게 창조해는 특별한 창조물들 인간을 도우라고 창조한 이런 존재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려보는 게 신약을 제가 읽다 보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에 대한 이해가 부활한 자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먼저 천국에 침략한 그 추수꾼들과 함께 추수하러 내려올 텐데 그때 묘사를 천사라고 하고 있다 그 존재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있다 자 나랑 어떤 종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된다 자 로마서 8장이 23절이에요 성령 바울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초림 때의 추수 수확물이죠 그럼 칭이 성화를 이룬 양반들이에요 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칭이 성화를 이뤄봤자 탄식하면서 뭘 하냐면 뭘 바라냐면 양자가 되는 걸 바래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양자가 되자 똑같은 형제 자매죠 사실은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뿐이고요 즉 우리 몸에 성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냥이라는 것은 영화의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성화의 열매를 얻었는데도 통치권자가 되려면 부활체를 아직 못 얻었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바울 마저도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과 입장이 다르다 예수님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만 재림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될 거라면서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요 나는 또 보자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이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666 표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이마나 손에 왜 이마나 손 얘기를 했냐면요 원래 이마나 손에 하나님의 징표를 유대인들이 하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율법 같은 걸 여기다 작은 상자에 해가지고 여기다 묶고 다니거나 손에 묶고 다녀요 하나님의 징표가 아닌 짐승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징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저기 천국에 가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살아서는요 그 성화의 열매를 얻은 이들이 살아서라는 건 이제 영생까지 얻어서 부활체를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함께 왕로를 타며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화의 열매를 얻은 이들이 심판의 날 부활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권리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통치권을 얻어서 왕로를 탈 거고 제사장이 될 거다 이 소리를 요한계시록에서 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있는 또 이런 존재들 얘기도 하고 있고요 끝내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은요 조은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조은씨는 하늘의 왕국의 자녀들이여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들이다 이랬는데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사탄이다 추수 때 심판의 날에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럼 추수하러 내려온 아까 흰옷 입은 존재들이 천사들인데 방금 요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천년 동안 함께 왕으로 타려고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추수꾼 이 될 사람들이죠 1차로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된 사람들이 또 추수꾼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해되시죠 부활체를 얻어가지고 천년왕국 다스릴 것이다 흰옷 입고 내려올 것이다 흰옷 입고 내려온 이 천사의 부대가 심판의 날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랑 다른 종 다른 종류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추수꾼들이 내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라지를 따로 추려내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로 추려내어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천사는 인자의 신 예수 그리스와 함께 인류 심판을 맡은 추수꾼들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이 부족하니까 하늘한테 더 보내달라고 합니다 천사랑 추수꾼이 하나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 얘기에요 누가 보금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후 주께서 70인 혹은 72인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한 뒤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추수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 아버지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자녀들 좀 더 보내달라고 해라 이때 여러분이 아는 그 천사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꾼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볼 필요 없다 또 천국은 마치 마태복은 말씀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던지는 경우와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세상 끝날 때 오는 추수꾼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까 할 것이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아까 하얀 옷을 입은 군대들 있죠 하얀 옷을 입은 군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천사인데 이분들이 정체가 뭐겠냐 이거죠 하나님 자녀들이다 하나님 자녀들이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 여긴 했고요 마태복은 24장 마지막이네요 30에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걷는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여기서 또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이다 예수님 초림 때 추수꾼들은 누구였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를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세상 끝날 심판에 나올 추수꾼들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봅니다 이 존재들을 유대인들은 천사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다 그런데 그 천사는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믿었던 구약 때 믿던 천사의 느낌과는 다를 것이다 신약 때 오는 천사는 추수꾼들이고 먼저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것이다 먼저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하나님의 징표를 받고 천국에 있는 전제들이 흰옷 입고 내려온다면 그분들이 천사일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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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